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랜씨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욕구, 회복, 그 관계의 종착지 20장에서 23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신라권 선함, 타락, 구속이라는 과정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 적용된다. 가족, 교회, 경제, 정부, 기업 등 인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은 원래의 선함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향기와 타락에서 나는 더러운 악취를 함께 내뿜고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느리게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줄거리며 모든 역사의 줄거리다. 어거스틴 이후로 기독교 신학은 우리가 악하다고 부르는 것들이 선한 것들을 유혹하고 더럽힌다고 주장해왔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우고 성적인 음란함이 육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킨다. 폭식은 음식과 음료의 가치를 왜곡시킨다. 선한 것에 의존해 살아가는 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기생충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 CS 루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 그 사실을 정확히 말했다. 기쁨은 그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야. 그가 기쁨을 만들었어. 우리는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기쁨도 만들어내지 못했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바로 사용되면 긍정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정신 병의학자 제랄드 메인은 실제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창의력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의 원천이다. 삶에 뛰어난 요소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가장 많이 사랑할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계속 살고 싶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한다. 불교인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단지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해탈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세상의 문제들을 달게 받아들인다. 부어스틴은 과학과 예술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그러진 세상에 항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구속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시간은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며 각 개인도 중요하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구속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장을 부정하는 운동들도 거기에서 많은 요소들을 도입했다. 개몽주의는 새로운 의식을 향해 무지를 넘어서는 구속 운동을 약속했다. 낭만주의는 원래의 순수함을 되찾으려 했다. 공산주의는 구속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타락된 상태를 되돌리는 방법을 약속했다. 여성, 소수민족, 장애자, 환경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은 억압받는 노예 상태에서의 구속을 약속하는 기독교로부터 도덕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다. 기독교는 역사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처럼 이상한 실전 속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의미 있는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원래의 의도를 간직하고 있는 선한 세계의 자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과 불안, 잔혹함과 불법으로 인한 아픔은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 벗어난 타락의 자취들이다. 사랑, 정의, 평화 그리고 연민을 드러내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구속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들이다. 21장 하나님의 역설 세상은 좋은 곳이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 세상은 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순서가 우주의 역사를 묘사한 것이라면 바로 그런 렌즈를 통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믿음은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상에 이르기 전에는 지나온 흔적들이 아무리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창세기 첫 장부터 유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어나가면서 세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줄기를 발견했다. 첫째, 악은 선한 것을 사로잡아 그것을 파괴한다. 인간은 타락 이후 도덕적으로 중립에 있지 않고 악한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역사 책이나 신문의 내용들이 그런 사실을 영백하게 증언한다. 그런 세력에 반대해 하나님께서는 악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물줄기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나약해 보이는 병사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다. 바로 결점만은 인간들이다. 이러한 전략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전투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악의 통치를 영원히 끝내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한 세력이 반대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의 날에 대한 명백한 약속으로 주어졌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나는 날마다 두 세력의 다툼을 경험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반어적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여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떤 남자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엄청난 미묘함에 창시자답게 위험한 방법으로 줄거리를 지내시켰고 겉보기에 우회로처럼 보이는 길이 본향에 이르는 통모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악의 세력에서 선한 이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물줄기는 성육신 속에 은밀히 흐르고 있다. 신앙이 자라면서 개인의 삶이 광대한 이야기에 이르는 작은 길이라는 확신도 점점 강해졌다. 내 개인의 이야기 속에는 내가 후회하고 붕괴하는 세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어린 시절 받은 고통, 질병과 상처, 빈곤의 시기, 잘못된 선택, 관계의 단절, 놓쳐버린 기회, 실패에 대한 실망 등도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본의 아니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속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의 원래 의도를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반역 행위조차 그분이 세워놓으신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사용된다. 성경은 의도된 결과를 위해 악한 사건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반어적인 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경 가운데 4분의 3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역사, 즉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주 중대한 진보를 목격했다. 이스라엘의 거부 반응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를 신봉하는 소수의 분파로 남았을 것이다. 그들의 거부 때문에 복음은 자유롭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바울은 그의 선교사역을 진척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로마 황제들이 식민지 국민들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 건설한 로마의 길들을 통해 바울은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기독교 신앙에 내재된 깊은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팔복은 고통과 빈곤이 좋은 것이라고 소개한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불의에 한거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테레사 수녀의 주장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많다. 그녀와 사랑의 선교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적인 고통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제의 길을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신다. 건물이 붕괴되고 건축 구조물들이 떨어지며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악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그분의 의도적인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의 물질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구속의 과정에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비극의 직면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면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반응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는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 두 번째 반응은 미래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원자재로 사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다린다. 그분의 이야기는 비극이나 실패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읽을 거리가 풍부한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22장 중매결혼 중매결혼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랑을 강조하는 사회에 비해 이혼율이 훨씬 낮다.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이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초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서구 사회가 낭만적인 사랑의 개념을 벌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크리천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매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유용한 모델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특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미 존재하는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나 또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얼굴 생김새와 겁잡을 수 없는 곱슬머리, 핸디캡과 여러 가지 한계들, 특이한 성격, 가정 배경 등이 거기에 속한다. 서구의 낭만적인 접근법으로 생각해보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저러한 특성들을 싫어할 수 있고 그분이 세상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행하시기를 바랄 수 있다. 내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 전에 먼저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할 수도 있다. 나는 게시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을 비록 흠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요구 목록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다. 나는 중매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생각할 것이다. 믿음은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더 열악해지거나 더 부유해지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매 결혼의 관점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전념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지금의 환경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실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행위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분은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문화 속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11조를 들이대 그 돈이 10배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직업을 구해주고 부부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며 정신지체와 자녀와 절단된 다리와 추한 얼굴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랑 그렇게 깔끔하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의 실패와 그동안 겪은 고난을 바울은 자랑했다. 그는 매를 맞고 돌팔배지를 당하며 파선당한 것과 그 외의 자연재해를 입은 것을 자랑했다.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 육지적인 불편함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자랑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성경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간 사람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가 부유하고 성경을 거두며 살고 있든지 어떤 크리스천들처럼 포로 수용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원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원재료라도 택하실 수 있었지만 가난, 별 볼일 없는 가정, 고통, 사람들의 거절과 같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다. 그분은 이 땅의 삶에서 부딪히는 골치 아픈 일들을 면제받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의 가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안락함과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거의 언제나 실망만 안고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계신다. 그분은 이 땅 위에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을 자신의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 23장 성금요일의 열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시설인 AA의 공동 설립자였던 빌 윌슨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결국 그와 같은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바닥을 쳐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윌슨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진정한 힘은 나약함으로부터 나온다.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치욕스러운 고통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린 것인가. 고통은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재탄생을 알리는 시금석이다. 그러한 아이러니는 회복 과정을 통해 계속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호전시켜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고 기적적으로 완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매일의 삶에서 알코올의 유혹을 물리치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다. 그들은 기적의 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의 능력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활성화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난과 역경의 대본에 따라 살아간다. 외로움, 신체장애, 가난, 어린 시절의 학대, 인종차별, 만성질병, 역기능적인 가정,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이혼 등 내가 하나님을 제우스 같은 신으로 비참한 인간을 향해 벼락을 내리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나는 온갖 역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그분을 향해 분노와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아래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나약함과 한계로부터 불러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원망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구속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고난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해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존 번연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술래자는 즐거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언뜻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당하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른다. 어두운 금요일이나 비극적인 금요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기독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날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불법과 끝없는 고통 그리고 버림받음과 죽음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주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날은 부활과 정의와 죽음을 이긴 사랑의 친밀함을 의미한다. 물론 그날의 의미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하며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인간의 이해 차원을 넘어선다. 주일의 희미한 윤곽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토요일에 긴 여정을 가고 있다. 조지 스타이너 많은 사람들에게는 토요일 하루의 긴 여정이 너무 길고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성금요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위안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고통과 수치심에 빠져 있어 모든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주일의 약속이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 오늘은 필림 얀씨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의 마지막 시간으로 육부 회복 그 관계의 종착지 20장에서 2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책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의심하고 참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우리의 모습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 과정이 참 험난해 보이고 주님의 부활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토요일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